2021 미시즈 유니버스 코리아 미시즈 부문의 위너 정말 대단합니다. 나머지 뭐 그랜드마 클래식도 다 대단하십니다만 미시즈는 총 12분 중에 한 분이 위너기 때문에 지금 10분 중에 한 분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떨릴 것 같아요. 오늘 위너가 바로 내년 2월 25일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미시즈 유니버스 월드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네 임지원 회장님 내년 2월 25일 저 미리 빼놓겠습니다. 잠깐만요. 스케줄표 좀 보고요. 네. 자 2021 미시즈 유니버스 코리아 미시즈 부문 영광의 위너 참가 번호 국제이기 때문에 이건 영어로 제가 불러드릴게요. 참가 번호 나인 박수진 축하드립니다. 2021 미시즈 유니버스 코리아 한국대표는 바로 오늘의 9번 박수진님께서 되셨습니다. 내년 2월 25일에 개최되는 세계대회에서 한국을 널리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대회 꿈만 꿨는데 우리 임회장님과 그리고 또 조직위원장님이신 김수정 조직위원장님께서 너무나 열심히 고분부터 하시면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 올해 수상하신 분들의 내년도 한국에서 개최되는 미시즈 유니버스 월드 대회가 더욱더 빛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진씨 일로 오시죠. 네 일로 오시죠. 아 일로 오시죠. 아 올해 위너가 되셨습니다. 네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x자로 뭘 어떻게 하시려고 네 저희들은 너무나 익숙한 군대 갔다 온 사람의 익숙한 x반도입니다. 네 자 소감은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매우 영광인데요.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잘 웃어서요. 잘 웃어서라고 합니다. 아 잘 웃어서요. 오 그러시네. 이 위너 자리가 무게감이 있을 텐데 국제 대회도 나가야 되고 이제 뭐 한국에서 하긴 합니다만 어떤 그 각오들이 있을까요 내년에 뭐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 스케줄도 있을 것 같고 어때요? 제가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아서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있습니까? 이제 이게 또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 세계대회에 나가서 멋진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버킷리스트고요. 이거 제외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거 해봤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당당한 어떤 리더가 되자라는 게 모토잖아요. 이걸 통해서 다른 거 하고 싶은 거는 뭐 없을까요? 제가 새로운 일을 이렇게 이제 시작하게 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다른 미인대회에 또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지금 뭐 떨리셔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저 경험자로서 그 다음에 어떤 도전하는 게 맞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저는 현재 저는 이게 세계대회를 출전하고 와서 아주 꾹꾹 묵혀왔던 어릴 적의 꿈을 다시 향해서 도전해 나아가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생각을 골탈이 하신 다음에 어릴 때 꿈 한번 볼까요? 어릴 때 꿈을 도전해보세요. 영업이요? 아니 모델입니다. 모델. 모델이셨군요. 되셨으니까 모델을 하시겠네. 네네 맞습니다. 그 꿈을 이루셨으니까 앞으로 더 활발하게 활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축하드립니다. 한번 축하드립니다. intuitively